앞으로는 이 무차입 공매도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 하고 싶으면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 구축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공매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공매도 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무차입 공매도,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에서 저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스템의 목표로 가정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었고 2차 전기 섹터 내에서 한 10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가 많았다. 거기에 대한 효코버의 가능성도 좋은 거를 드렸었는데 오늘이 8월 21일이거든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여한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AI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결국에는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의 픽아웃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얘기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인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3, 4% 정도 하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서 차익 밀물이 좀 나왔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2차 전인 쪽에서 보면 대형주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 LG 엔소이랑 삼성 SDI도 급등이 나왔죠. 6%, 7%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 에코프로비가 장중 5% 정도 올라왔었고 포스코 퓨처엠도 장중에 5% 정도 올랐지만 막판에 상승포를 줄였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이 공매도 잔고가 많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두 종목이 공매도 많았죠. 에코프로 H엠도 많았지만 그리고 나노신소재 좀 있었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SKC라든가 아니면 금영도 일부 있었지만 주로 엔소와 포스코 퓨처엠이 많았는데 그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 오늘 장중 상승평이 컸단 말이에요. 그 수능 쇼커버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지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 무차 공매도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얘기가 제가 전에 기관이 공매도를 차입하는데 그 차입에 대한 목적을 앞으로 기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었고 공매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제 금감원이 공매도 내부 통제 및 기관 내 장구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가 파이낸션 요리 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나왔는데 기사를 읽어볼게요.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 투자자들이 적용돼 조직 내부 통제 및 장구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지침을 배포를 했고요. 무차 공매도 등 불포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공매도 내부 통제 및 기관 내 장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국내에서 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투자자가 그 대상이라는 거죠. 올해 4분기까지 해당 시스템 구축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하는 게 근감원 방침이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전산 통계 체제입니다. 거래 양태의 다양한 사람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하게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이고 표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부 주요 통제 내용을 보면 공매도 전반 통제 구성 및 감사 구성을 지정해야 됩니다. 업무 규칙 그래서 주문 전 법정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 제도 승인 절차를 도입을 해야 되고 법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부 통제 정기 점검하고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체를 강구를 해야 되는 것들은 내부 통제의 주요 내용이 있고요. 시스템 쪽으로는 장고 기반 통제 환경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별 매도 가능 장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해야 되는 거죠. 시스템 쪽으로 해야 되는 거고 수동으로 하면 안 돼요. 시스템 쪽으로 해야 되고요. 실시간 무차의 공매도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매도 가능 장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장고 확보기 전까지 상시 차단을 시켜야 돼요. 법인 투자자가 스스로 이걸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고 장고를 인위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을 하고요. 추가적 장고 변경 시 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유출한 겁니다. 강력하게 지금 조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매도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공매도 업무 수행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대차 거래 정보 및 순 보유 장고 관리 등의 업무 규칙을 마련하고 공매도 고유 번호를 발급해야 됩니다. 공매도 내부 통제 절차 관련 내규를 수탁증권의 확인 후 주문 유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고 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도 제공을 한 건 뭐냐면 기관 투자자가 원칙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매도 가능 물량을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내년 3월 달에 공매도 시행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중앙 차단 시스템과 체결을 마치도록 해야 되고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 보유 장고, 차입 장고, 매도 가능 장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토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도 가능 장고 수량이 부족하게 되면 대차전담부서 등에 경고 알림 보내고 물량을 보축하도록 강제로 해야 되는 거고요. 매도 가능 장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은 실시간으로 차단해버려야 됩니다. 중앙 차단 시스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해서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내가 이제 경험할 거니까 자료 내놓으려면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별 상황만큼 최적화가 가능하다. 가이드를 줬으니까 법인에 맞춰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적화 작업은 가능한 것이고 다양한 이해관계 의견을 반영해서 신규 규제에 대해 수용성을 높이게 하면서 신속하게 구축을 유도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무에도 하고 싶으면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공무에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공무에도 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의 대응인데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격발된 불법 공무에도 타겟 종목이 LG 디스플레이랑 코스콜링스가 되었던 얘기고요. 지난해 6월 달에 불법 공무에도로 인해서 과태료 처벌받은 외국 금융투자 업계의 타겟 종목이 일본 다이아그룹이라 영국 소재 계열사가 불법 공무에도 한 게 바로 LG 디스플레이랑 코스콜링스였다는 겁니다. 금융감동원 공무에도 특별조사단이 선정학 133호 안권을 보면 여기 안다 자산운영,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다이아 캐피탈마켓 유럽, A1 자산운영 아스트라 자산운영만 유명하죠. 아울 자산운영 그리고 개인 투자자 문 씨가 공무에도 순장고 보위의 공시의무를 의별했다고 해서 제재를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고 다이아 캐피탈마켓 유럽에서 DCM이거든요. 이게 2019년 8월부터 9월 17일까지 LG 디스플레이 공무에도 보고의무를 위반했고 포스콜링스 마찬가지로 또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A1 운영 같은 경우에는 캔시피스랑 강셋바이오텍인 불법 공무에도가 좀 적발이 됐고요. 아스트라 자산운영도 이스페타시스랑 네피스, TCK, 고여, 와이즈엔터, 아나페스, 하나 머트리얼즈, 쌍용차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2차전입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반도체 쪽에 진짜 공무에도 많았어요. 엔터즈도 공무에도 진짜 많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거고요. 개인 투자 문 씨는 토테, 한국전력기술에 대한 불법 공무에도를 했다는 거죠. 드러나는 게 사실 빙산의 일각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문제가 거래소에서 불법 공무에도 봐주기를 하다가 적발됐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8월 9일자 뉴스인데요. 11년 만에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했는데 결과 미보고 주식거래 거래소에서 수십 명이 발견이 되기도 했고 불법 공무에도 혐의 거래를 이미 축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재택 홍보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보면 한국거래소도 불법 공무에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래소가 공무에도 위반 혐의 거래를 임의로 축소해 충격줬다는 보도예요. 이게 지금 아이뉴스 입사에서 나온 건데 거래소가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일부 거래에 대해 관계 법규와 시장감신위원회의 지시 없이 임의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감사 결과가 나왔고 2016년 3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반 예수가 1일이면서 매도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거래 그리고 5억 원 초과 거래 중 위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서 거래를 의미했다는 게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이건 별로 위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2016년 10일부터 2021년 9월 기간 중 증권사 감리 결과 자본심법 위반 혐의를 알면서도 얘를 국민의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위통보 건수만 총 21건이었다는 거라서 한국거래소가 사실 이런 불법 공매도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일부 좀 봐주기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 결과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줄어들겠죠. 국민의힘 유난홍 의원이 불법 공매도 처벌 제재 강화 입법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대폭 개선을 위한 자본시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공매도 1시 금지 해제 전 전산시태를 구축을 하게 되면 불법 공매도 부당이 이득에 따라 징역까지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입법을 추진했고 대표 발의를 했고요. 11명 의원도 공동마리자로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공매도가 완전히 근절이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제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처벌 규정을 통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무기라든가 제도 같은 것도 변화가 되면서 이게 점점 점점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차익 공매도를 원전 차단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 상황 기간을 제한하고 기간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간의 거래 조건을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건 법제화한다는 거고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상향과 부당 이득에게 따른 징역 가중 처벌을 도입하는 등 형사 처벌 제재 강화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병행하겠다라고 유라는 의미로 밝히고 있어서 시스템과 더불어서 이런 입법도 강화된다. 앞으로 처벌이 강화되게 되면 쉽게 공매도를 칠 수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무차의 공매도가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공매도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가 2차전지 쪽에서의 시욕시 특히 터지 이런 것들이 결국 다 공매도 때문이었고 또 그거 반대로 또 물론 실적의 하락도 있지만 축하자가 눌리는 것도 공매도가 또 많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제가 아직 카운트를 추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10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정보가 3.7조로 거의 4조까지 3.7조로 육박을 한 상태고 지금도 3조 이상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자금들이 아직도 효과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금들이 효과보가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이사전지에서도 대응 주수도 충분히 반동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고요. 외국 금융투자사들이 금융위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과증금을 매기하는데 지금 굉장히 취소소송을 불사하고 있어요. 금융당국이 과증금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소송 낸 건들이 지난 5건 정도 있고요. 치타대 이게 유명하죠. 대한토지신타 ESK 자산운영 BNP 파리바증권 BNP 파리바 이런 데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소송권이 보면 최근에 맞았습니다. 취소소송권들이 금융위와 증권산물위원회 쪽에 제시한 것들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게 보면 종료됐고요. 진행 중인 게 이만큼인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고 한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서 결과는 금융위에서 승수를 했고요. 신용공여 제한 위반했고 상당사 같은 회계처리 위반해서 진행 중이고 이게 여기 아까 말씀드린 데들 이게 지금 진행 중인데 시타대는 초단체 알고리즘으로 인한 매매가 제재된 거잖아요. 이거 있고 세 건 세 건은 불법 공위도예요. 세 건은 적발된 것들인데 이것도 지금 나 못 내게 버티면서 소송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제재를 해도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소송 불사하게 시연을 오래 걸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스템도 마련하고 법안도 마련하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불법 공위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겠지만 철사에 있었을 때도 이런 소송전에서도 대체를 잘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규정이 명확하고 하다 시스템이 명확하면 이런 당연히 불법 공위도 줄어들고 소송전까지도 가는 일들은 줄어들겠죠. 공위도 세력들은 끝까지 버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외국계 금융투자사들이 금융재진 불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